오임 소리가 아니여 갱음이 들리면서 큰 소음이 나길래 뒤돌아보는 순간 트랙차가 저를 쳐서 제가 한 8m 이상 날라간 것 같아요 그냥 사고 당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와보지도 않고 좀 괜찮냐,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해서. 지금 내가 멈출 수 있다 싶으면 멈추고 내가 이거 못 멈추겠다 싶을 때는. 그냥 가야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이거 속도를 내시고. 으아, 괜찮은 뭘까? 아니야, 이거. 아, 이 속도를 내시고. 으아, 괜찮은 뭘까? 이거 멈췄어야지. 자, 지금. 녹색인데. 멈춰야 되겠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속도. 속도가 빨라서. 속도. 여기서 어중간에 속도 때문에. 내 속도에서 갈 수 있어. 아직은 황색이에요. 아주 바뀌었어. 제한속도 얼마로 돼 있나요, 제한속도? 50. 50. 50. 50. 그러면 20kg를 오버하셨네. 25kg. 그러면 딱지 날아올 텐데. 제한속도 찍혔으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황색별로 바뀌는 순간.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00대 빵. 100대 빵? 네. 앞차는 언제 들어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니까 들어간 것 같아요. 서 있는 차인가요? 오는 차인가요? 오는 차네. 그럼 뭐예요? 예측 출발. 예측 출발. 어이, 이거. 보이는데, 근데. 73. 원래는 좌회전을 여기서 해요. 여기서 해요. 이렇게 크게. 발꾸지는 크게 해야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 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어요. 달이... 그럴 때 한 10에서 한 20% 정도?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딜레마존 아닙니다. 아니에요. 딜레마존은 제한수도를 지키고 누가 보더라도 저걸 어떻게 멈춰. 이런 경우가 우리가 우리 함블레스 여러 번 얘기했던 딜레마존이죠. 쉽지 않습니다. 딜레마존은 진짜 좀 어려워.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고타! 고타, 고타. 그러니까 봤던 거잖아, 이거. 이거 봤던 거. 지난번에 한 번 했었어요. 딜레마도 사고 할 때. 자, 가다가 언제 바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서 바뀌면. 시속 50으로 달리는데 이때 바뀌었어요. 저 거리 저거 17m 될까요? 가지 않아요? 이거! 완전 딜레마다, 이거. 딜레마다, 완전 딜레마다. 그리고 적재 씨.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가요, 안 가요? 시속 50. 50이요? 50... 모르겠는데요. 진짜 딜레마예요? 네. 자. 사고 나는 순간에도 뭐예요? 사고 날 때도 노랑불이네. 아이고. 사고 나고 싹 바뀌잖아요. 사고 안 났으면 빠져나가죠. 네. 버스 여기 가 있죠, 여기. 이번 사고 오토바이는 생짜배기 신호위반했어요. 그렇죠. 블박차를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처벌했다고 그때 배웠던 것 같은데. 네. 경찰은 둘 다 신호위반이다. 검찰로 보냈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벌금 100만 원. 블박차 운전자는 400만 원. 에?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억울해서 정식 재판 청구했습니다. 지금 재판 이제 곧 진행될 건데요. 대법원에서 황색 불 켜지면 일단 멈추라고 그랬어요. 일단 멈춰.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돼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멈춰야 되기는 하는구나. 그런데 멈춰져요. 자,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이 있잖아. 이유에서 실력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다른. 블박차가 와서 끼익 했으면 여기쯤 멈춰요. 네. 그럼 오토바이는? 지나갔겠네. 지나갔겠죠. 그럼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무죄 들어보세요, 무죄. 보름, 수금, 나단. 유죄. 왜 유죄예요? 저의 마음은 무죄인데 요새 분위기가. 분위기. 딜레마 존에 무조건 서야 되는데 안 섰다 해서 그냥 유죄를 줄 것 같아요. 저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황색 불 들어왔을 때 바로 끼익 해서 멈췄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유죄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유죄. 이거랑 똑같은 사고가 있었어요. 머리가 어려워. 좌우가 뒤집어진 거로 생각하면 돼요. 블박차는 정상자로 가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서 있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레몬이라고 레몬즙 사서 뿌리면 되는데. 아, 이거는... 아니, 이거 저분이 잘못한 거 아닌가? 2초에 여유도 없었다, 저분은. 아, 이거... 언제 바뀌었을까요, 신호가? 와, 이거는... 이건 가야죠. 이건 가야죠. 가죠. 저 차는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자기 빨간불이 그냥 나온 거야. 그게 생자백이 신호 위반이에요. 블박차 신호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아직도 노란불이잖아요. 네. 1심에서 신호 위반 아닌 걸로. 오, 다행이다. 그런데, 그런데. 검사가 항소했어요. 뭘 잘못했지? 시속 50대 급제동했으면 한 열흘쯤 멈출 수도 있었던. 그럼 이거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 무죄? 네. 제발... 무죄죠, 이거는. 무죄죠. 저걸 어떻게 피해? 저거 이거. 이거 봐. 여러분들 다 무죄라고 그러셨죠? 네. 이 사건이 항소돼서 항소심 판결 나기 전에 그 유명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이 노란불이 켜졌다면 무조건 멈추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영향이 있었겠네요.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럼 영향이 있었겠죠. 유죄죠. 유죄? 그럼 유죄인가요? 유죄로 나오지. 그게... 안 돼요. 판결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심에서는 신호위반 아닌 걸 봐서 공소 기각됐어요. 항소심입니다. 파기? 원심 판결은 뭐 한다? 파기한다. 파기? 파기한다? 신호위반 아니라고 그랬지? 다시 재판해. 어? 무죄가 아니고 다시 해. 피고인이 정신선을 지나기 전에 교차로 신호하고 황색불을 바뀌었다. 그런데 그냥 갔지 않느냐? 신호위반이다. 거기 들어가서 정체 현상이 유발되더라도 신경 쓰지 마. 아... 말이 안 돼, 지금. 우와... 유발되더라도? 오! 그냥 당당하게 있어라. 아니, 판결면에 나오잖아요. 무조건 멈추라는 거야. 봄 판결은. 상대는 완전히 쌩재배기 신호위반. 나는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지나간 거. 황색 신호는데도 끼익! 하지 않고 지나간 건 일단 신호위반이다. 너무한다. 진짜 이게 말이 돼. 진짜. 이게 신호위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그 판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신호위반한 차량은 이미 신호위반을 한 거고. 황색불은 그 애매한 딜레마 존. 그 사이에서 차가 이렇게 교차로를 지나간 건데. 너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미 막 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30m가 갈 거고 막. 일리 설명해 가면서 신호위반한 그 차와 대등하게 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황색불을 없애야죠, 그러면. 네? 황색불을 없애야죠. 이럴 거면. 그렇네. 무조건 멈춰야 되니까 빨간불은 똑같네요, 그렇죠? 이제 황색불의 의미가 없어졌네요. 그러니까요. 빨간불이네요. 없애야죠. 그게 없다 생각해야 되네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판결하는 나라가 있나 싶은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딜레마 존을 인정해요.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때 거기서 멈춰. 거기서 적자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신 그 판결. 그거랑 똑같은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 내용이 똑같아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아, 진짜. 속상하다, 속상하다.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멈추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안 돼. 멈췄어요. 멈췄 수 있고. 안 돼. 멈췄어요. 멈췄 수 있고. 와. 황색불이 켜진 거예요. 황색불이 켜져서 급제동하면 그래. 교차로에 들어가든 말든 멈춰라. 법을 잘 따랐네. 이 차는 대부분 판결에서 착실하게 멈췄어요. 저 트럭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나 봐. 몸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트럭이 안전거리 지켰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겠죠. 그래서 트럭이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게 그게 잘못이에요. 황색불에 멈춘 것을 압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는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승용차에 큰 딸 임신 중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딸. 그리고 엄마. 황색불이 켜지니까 가다가 브레이크 잡았더니 횡단보도를 조금 지나서 멈췄어요. 뒤에서도 덮뜨리. 그대로 덮췄어요. 아휴. 조수석에 탔던 동생만 살고. 엄마랑 운전자는 사망하는. 아휴. 누가 책임져. 그래서 앞에 교차로가 정체되든 말든. 뒤에 차 와서 들이받는 건 뒤차에 안전거리 미약고. 과연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딜레마전. 딜레마전이 뭐예요. 안전하게 멈출 수 없을 때는 가라는 거잖아요. 그 대법원 판결 선고된 지 벌써 7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하면 신호위반이다. 근데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근데 대법원. 운전을 하는데 무조건 한 번쯤은 나오는 상황이라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좀 보지. 네. 10월에 국회에서 뭐하죠? 그 감사예요. 감사. 네. 누가 거기서 큰소리 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법원 행정처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문철 TV 사고 영상 유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좌회전 시속 제속 40인데 저기 안 보이던 오토바이 오고 사고라고 한 3초, 4초 지나서 이제서 바뀌었는데 나중에 오차도 나가는데. 어? 이게 국회로 갔구나. 운전하시죠? 운전합니다. 하실 줄 아시죠? 압니다. 이 운전자이시라면 사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운전 자주 하거든요, 저는. 10월까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법의 판결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던데요. 이 정체 현상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나 운전자의 안전보다도 황색등 정지 규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3심의 대법 판결에 대해서 사실 판결은 법조위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우리 일상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하도 이제 추돌해가지고 사망 사건도 많잖아요. 법리적으로 황색불 규정을 다 지켜라는 것보다는 원만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교통체증이 없도록 하고 스스로 운전자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그 권력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 사건의 쟁점의 주된 쟁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주의 의무 의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 재판의 역할이고 이 사건에서 대부분에서는 조금은 더 규범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황색불 딱... 그러면 바로 규범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뒤에도 다 부정사시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유념해서 대법 상식 판결할 분이 많아요. 많이 감안해 주세요. 네, 꼼꼼히 보겠습니다. 네,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럼 국회에도 등장하네요? 국정검사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아까 대법원은 좀 더 규범적인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형식적인 판단을 규범적이라고 해요.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이 숙제 누가 풀어야 될까요? 계속 저렇게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빨리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덕대 씨, 공연을 하기 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 장비 다 하면 얼마큼 돼요, 무게가? 전부 다 하면 한 5, 60kg 될 것 같은데요. 아, 얼마 안 되네. 혹시 뭐 적재 불량 뭐 이런 거 얘기하시려나? 적재 불량 뭐 이런 거 얘기하시려나? 그런 거 안 돼요? 그거 하려고요. 맞죠? 적재 불량 하려고. 적재 차량. 혹시 무게를 왜 물어보시나요? 반속. 풀게이트에 항상 있잖아요. 맞네요. 많이 실은 차 옆에 가면 정말 무섭잖아. 제대로 고정 안 해 놓고 이런 것도 있어서. 오속도로에서요. 저 앞에 가는 차를 보고 저 차 안 되겠다. 저 신고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같이 보실까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오른쪽에 트럭 보세요. 2차로에. 2트럭. 기상등 기관. 뭐지? 이거요? 기상등 기관. 신고해라. 왜 신고해라 그랬을까요? 너무 많이 신고해. 제대로 고정을 안 해 놓은 거 아닌가? 앞바퀴가 들린 것 같은데요? 삐져나와서 그럴까? 나무가? 앞바퀴 들렸어요? 느낌의 뒤가 축 처져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요. 살짝 이렇게 올라간 느낌? 저거 잘못하면 확 그냥 살짝 브레이크 맞아서 확 돌거든요. 옆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진짜 들렸나 보다, 앞바퀴가. 그렇지. 이야, 저. 옆에서 찍은 사진. 옆에서. 머리가 살짝 들려있어. 하나 있어, 지금.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누가 해야 해요? 그치. 누가 해야 해요? 그렇지. 저기 갓난이 타고. 저기. 네,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압바퀴 어떻게 됐어요? 무거우니까 압바퀴 이렇게 됐어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왜 저렇게 가시지? 여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운전자는 지금 하늘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가 떠 있는데 가네요 약간 공중부형? 날씨가 져서 하늘 보고 가시네 차가 이렇게 들리니까 자기도 위험하니까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가고 본인도 아는 거예요? 본인도 알았죠 저 경찰한테 신고해서 다음 톨게이트 쪽으로 나들목 쪽으로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단속하고 조심하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뭐 제어가 안 되면 적재 씨 적재가 적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정말 적재가 불량이 돼 본인 이름이 이렇게 쓰일지 몰랐는데 적재 불량 과속도 안 되지만 과적도 안 되겠죠 혹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영상 중에서 야, 트럭에다 저렇게 짐을 싣고 가면 저거 위험한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가로로 길었던 거 가로로? 네 가로로 길게 해가지고 옆 차랑 부딪혔던 차 있었어요 가로로 길게 해가지고 그 간이 화장실 같은 거 간이 화장실? 그게 이제 트럭보다 옆이 넓이가 넓어서 차선 밖으로 이렇게 튀어오는 분들 아, 조리시프 가시는 분들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번에는? 건너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어? 어, 어? 아, 이거는... 저 트럭이 서고 블박차 빵빵빵빵빵 하니까 저 차 섰어요. 내 뒤로 차 세 대가 또 쪼르륵 쓰더래요. 차 세 대가 또 쪼르륵 쓰더래요. 아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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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렬로 세워가지고. 저거 뭐야? 이건 어떻게 하게 찾는 거야? 쇠 파이프 아니에요, 저거? 아, 쇠 파이프로 쓰면 진짜 큰일 날 뻔해. 플라스틱 같아. PVC 파이프 같아. PVC 파이프 같아. 아... 아... 저기 처음엔 뒤로 했다가. 피는구나. 안 묶여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거야. 주머니를... 이거죠, 이거. 저렇게 묶었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풀어져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시 차를 세우고 이렇게 묶더래. 근데 저렇게 묶더라도 불안하죠. 네, 밑으로 아예 껴놔야 돼.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어요? 바닥에 쫙. 먼저 차에다. 저거부터 깔아놓고. 큰 차에다. 크게 사고는 아니어도 흠집은 다 낫겠네요? 아니, 그럼요. 도색해주면... 그러니까. 예껀데 아주 비싼 차 같으면. 도상이. 도색비도 엄청나게 들겠죠. 네. 또 과적 차량 때문에 사고 진짜 많이니까. 그래서 의외로... 뭐 하나 떨어지면. 주돌이 나는 거 밟아가지고. 이번엔... 이거 뭐라 그래? 어크레인. 불삭기. 불삭기. 불삭기라고도 하고 불찾기라고도 하죠. 불찾기. 불찾기. 이렇게 파내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싣고 가는 거 보셨어요? 예전에 돼지 같은 것도 한 마리 그냥 매달아서 가는 시골에서는. 진짜요? 저게 삽이 크거든요. 삽이 크니까 저기에다가 뭔가를 싣고. 짐 같은 거. 네. 어떤 상황일까요? 저 차가 우회전에 올 겁니다. 나는 신호 대기 중이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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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똑같은 포크레인. 똑같은 포크레인으로 얹어서 온 거 같아요. 예요. 자기보다 작은 걸 싣고 오는 거야. 위험한 정비. 아 저 차에 떨어졌어. 로고! 저 무게 얼마나 될까요? 몇 톤 될 것 같은데? 톤이 된다고? 100kg? 진짜 한 100kg. 300kg 되지 않나요? 100kg. 5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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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00kg 된다. 500kg 된다. 500kg 된다. 500kg 된다. 딱딴하잖아요. 딱딱하게 된 500kg가 만약에 블박차로 떨어져. 그러면 찌그러질 뿐만 아니라 사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브는 너무 무리하게 돌았다. 속도가 크죠? 잘 고정을 했어야 되는데. 묶었어요. 근데 묶어도 떨어져있다. 저렇게 둬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 저거 일단 불편이. 안 되니까 나왔지. 안 되는 거 얘기하잖아. 무슨 말이야. 맞아요, 안 돼요. 아니 저게. 위험하잖아요. 야, 위험하고 저거는 저런 거는 별도의 다른 트럭 한 대가 쫓아오면서 거대 싣고 와야 되겠죠. 다시 한 번 그 상황 볼까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어? 저기 봐라. 건너편에. 뭐야? 또 살아왔어? 뭐야? 건너편에. 뭐야? 또 살아왔어? 뭐야? 여기 보는 사이에. 건너편에 또 뭐가 살았어? 도모에 있는 정모. 정모 안에 정모 오늘 둘이 찾기 싫어. 도모에 있는 정모? 정모 안에 정모 오늘 둘이 찾기 싫어. 도모 안전 펜스 아니야? 안전 펜스? 저기는 뭐야? 무슨 날인데? 엉망진창도로구만. 펜스를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져. 저기서는 끼익 떨어져. 에치빈 같은데. 저거 안 되죠. 아니 저게 무슨 저걸 하라고 만들어진 기계가 아닌데 왜. 운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운반차가 아니고 작업 기계인데. 사람들이 돈 줘야 되니까. 저렇게 하고. 그렇다 큰 사고 나면 뭐로 막을 거. 배로 해. 뭐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그러니까요. 이 둘 다 운반차 아닙니다. 네. 운반차는 트럭이잖아요. 화물차. 화물차에는 첫째, 적재, 정량. 적재한 물건은 꽉 묶는다. 연고하게 도전. 주유하면서 잠깐. 화장실. 화장실 할 때도 있죠. 네. 그러다가 이러는 사고입니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야 저 앞에 차를 너무 싫어하잖아. 아 너무 놀랐어. 아니 전기차 저렇게 달린다고? 왜 이렇게 저렇게. 중에서 안에서? 음주차가 같지? 너무 빨리 울고. 그냥 나. 왜 이렇게 빨리.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소리해 보셨어 심지어는. 오늘 오늘 이미 늦으셨지만. 급발진이야? 엄청 빨리. 아니 급발진인데 저렇게 안 쓰지. 아니 갑자기 저기서 왜 밟냐고. 사람이 저기서 왜 달리냐고. 왜 저렇게 온 거예요 차가? 어우 소름 끼쳐. 어찌된 상황일까요? 아니 왜 왜 급발진? 엄청 다 지쳤을 것 같아. 어우 씨 놀래라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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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와중에 이제 주유를 하기 위해서 그 휴게소에서 주유소를 들려서 주유기를 꽂아 놓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로질러 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오음 소리가 아니야. 오음. 이렇게 갱음이 들리면서 큰 소음이 나길래 뒤돌아보는 순간 차가 저를 쳐서 제가 한 8m 이상 날아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눈 깜짝 사이에 제가 쳤다라고요. 무슨 일이야 이게? 아우. 괭음이면은 그렇게 설전 아닌가? 아 그러니까요. 여태 저런 일이 지금 뭐지? 입속에 바잇냐 저렇게? 이게 저를 치고 나서 좌회전을 급하게 틀면서 맥 앞에 있는 차를 충돌해가지고 엄마랑 애기가 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박상 정도를 호소를 한다고 들었고 그 차가 밀리면서 옆에 있는 주유구도 손상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어우 저 기름에 불 붙으면 끝장인데. 어우 진짜 위험할 뻔했어. 더 큰일 날 뻔해. 화재 날 뻔했어. 어우. 어우 이렇게 아프시네. 어우. 떨어져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주유소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삐리보를 불러주셨고 의식이 있어가지고 경찰은 제가 신고했고. 어? 저는 근데 가해자분이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어? 어? 무슨 말이야? 어? 어? 무슨 말이야? 어? 처음에 제가 사고 당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와보지도 않고 좀 괜찮냐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해서. 어머. 말이 안 돼. 그 경찰분 오셨을 때 그때서야 저 멀리서 계시더라고요. 가해자가 누군지 인지를 하게 됐고. 성별은 남자. 대략 한 60대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경찰 와 오셨을 때 그 가해자분이 진주를 하기에 방지턱을 넘게 대면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갔다 이렇게 하는 걸 들었거든요. 본인 실수가 아닌 것처럼 이제 약간 둘러대는 식 이런 식으로 좀 느꼈고요. 아 진짜 저런 일이 너무 많다. 어? 어? 손목 손가락 그다음에 팔꿈치 그다음에 목도 아팠는데 거기는 이제 그 골절이나 이런 뼈 이상은 아니고. 진짜 다행이다. 뼈 안 보여요. 다행이다. 오른쪽 3번, 4번 척추에 횡돌기가 골절이 된 상태고요. 4주 진단을 받고 이제 한 달 입원한 상태고. 한 달간? 아이고. 통원치료하면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허리 되게 아프실 텐데. 이틀 후에 가해자분이 연락이 온 거거든요. 피해 사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셨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자고 본인이 잘못한 거를 다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본인이 실수를 인정한 거 같았어요. 끝날 때쯤에 이제 아이 죄송합니다. 뭐 치료 잘 받으세요 라고 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뭐 이게 10대 중과실이라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그 상대방 보험 처리하시면 된다. 보험사랑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간략하게 했었거든요. 진단 받은 거에서는 이제 보상금 나중에 추가 진료 비용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업 손해는 월급의 85% 추가 진료 비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협의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주유소에서 이렇게 돌진해서 나갈 수 있는지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요즘 뭐 끝발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페달 블랙박스를 보면 본인 실수가 나오잖아요. 브레이크 아니라 액셀을. 네 봤어요. 가해자 보니 저 치고 나서 바로 멈췄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액셀레이터를 밟아서 착각으로 이렇게 돌진을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냥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저기 차가 절대 안 멈추던데. 어우 놀랬다 이거. 아까 그 과속방지턱 넘으면서 팍 왔잖아요. 아마 거기서 착각한 것 같죠?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데 가속배달 밟은 걸로 그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순간적인 실수로 자치 잘못했으면 아까 그 분 차가 그냥 계속해서 깔고 갔으면. 깜짝 놀랐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가 참. 우리가 피곤하고 운전하면 순간 그쵸? 이런 걸 착각하니까. 밤이고요. 네. 그리고 박스.